그 얘기를 하는 게 회식 자리에서 그 셋이 모여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하고 연애 얘기를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수만 선생님도 그 자리를 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X 자리에서 나도 많이 봤어. 그게 회식에 저 자리는 끼면 안 된다고 하는 자리가 윤호, 최시원, 최민호 모여 있는 자리. 저희가 이런 데 진짜 세미 비슷한 게 있어. 셋이 앉아서 선생님도 그 자리는 안 가셔. S&M의 열정 상대장이야. 사람들이 정말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. 근데? 오히려 반대로 선생님이 피하는 건 너야. 그치. 선생님이 피하는 건 희철이야. 선생님이 나를 피한다고. 호나 본인은 몰라. 이번 주도 보자고 연락 왔는데. 영철아 안경 좀 빌려줘. 어. 선생님이 진짜 이런 미소를 잘 안 짓는데. 그렇지 그렇지. 진짜 희철이 옆에. 좋아 좋아 좋아. 어 선생님. 영훈이 자유로운 아이입니다. 선생님. 선생님. 진짜로. 선생님. 선생님. 이런 거 피하셔. 피하셔.